이슬이 왔어요. 이슬아, 진찰 잘 받고 왔어? 저희가 건강검진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. 걱정 많이 하셨죠. 일단 전체적인 검진 결과는. 그래도 좀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. 지금 알고 계셨던 대로 심장병이 있어요. 이천판 판막 질환이라고 해서. 지금 자신방이 굉장히 많이 확장이 돼 있고요. 역류도 굉장히 심한 상태예요. 심장의 판막이 힘이 좋아야 되는데. 나이가 들면서 판막에 힘이 빠진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판막이. 힘이 빠져서 너덜덜해지는 그런 상황이라. 심장병이 생긴 거지. 그것도 치료가 가능한 거죠, 약으로? 약으로 이제 그 힘을 조금 보완을 해주는 겁니다. 혈액검사 한 것들도 있거든요. 이게 지금 파란색으로 났다고 떠는데. 이게 약간의 빈혈이 있대요. 안 먹어서 그러지. 약간의 빈혈이 있는데 지금 심장이 안 좋기 때문에.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심장에 더 안 좋은 영향이 많이 가요. 앞으로 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은. 또 선생님들께서 약을 처방해주셨어요. 하루에 두 번. 식전 한 시간. 원래 먹이고 계셨으니까 그렇게 해서. 식전에 한 시간 전에. 하루에 두 번 이거 심장약. 처방 나왔고. 그래서 아유. 또 이렇게. 아유. 어디 가시래? 아유. 정말. 수찬 씨. 네네. 좀 도와주세요. 이거 앞에. 앞에 들어온 것 같아. 뭐야 뭐야 이게 뭐야. 우와. 이슬이 선물인가 보다. 오늘 이슬이 생일이네요. 이슬이가 나이가 많으니까. 노령견들한테 필요한 걸 준비를 좀 해봤어요. 저는 제가 준비한 게 제 직업이 가수잖아요. 그래서 노래를 한 곡 해드리려고. 진짜 좋은 선물이에요. 좋아졌겠네. 공연도 한 다섯 곡 이상한 공연때만 뽑는 건데 제 커스텀 마이크를. 저도 신기했어요. 가수는 박수를 먹고 사는 직업이다 보니까 뭔가 박수가 좀 나와줘야. 해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마음 도려내는. 이슬이가 동백아가 확실히 나는 것 같아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텔레비전에서 하는 거랑 똑같네. 까불까불. 저는 실제로도 얘기해요. 기분이 너무 좋아. 이렇게 웃어본 적이 요새가 욕을 내더라고. 쟤니.